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일상에 가져온 변화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도 확산이 되고 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쇼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운동도 홈트라고 해서 홈트레이닝 집에서 혼자서 하는 운동이 신조어처럼 결합어처럼 등장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고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그것은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된 것 아닌가 그리고 함께 하던 우리의 일상이 균열이 생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중앙일간지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라면서 어느 시인이 이원하라는 시인이 시인이 되는 게 가능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어요. 제가 읽다가 그거 참 의미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습작생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조언이 혼자가 되라는 것이었다. 가능하면 빨리 자취생활을 시작하고 사람을 덜 마주치면서 혼자인 시간을 가득 챙기라는 것이었다. 그 말만 믿고 혼자가 됐더니 정말 시인이 될 수 있었다. 이분은 너무 혼자가 되라니까 이걸 철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완벽하게 혼자가 되려고 아무 연고도 없는 섬에다가 집을 구했대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밤마다 외로워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때 흘린 눈물을 차곡차곡 모으면 새로운 바다를 하나 만들어냈을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칼럼에 써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비대면 사회, 혼자 지내야 되는 사회를 맞이하면서 그 고독 때문에 한 땀 한 땀 시를 써서 시인들이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한 50분 본당에 들어가 계시는데 대부분, 아니요. 이렇게 고개를 저으시네요. 시인은 시인이 되는 게 가능한 세상이라고 사실 칼럼을 썼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고독하게 지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언어의 주술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글을 썼습니다만 모두가 시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대면 사회 때문에 고독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고독함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는 이렇게 일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긴데요. TF팀이 있어요.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TF팀 굉장히 길죠? 한 번에 못 읽을 정도로 굉장히 긴 이름의 TF팀에서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8개 언론기관과 함께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가 종교생활에 또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일반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느냐 이런 걸 이제 조사한 거예요. 여러 항목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면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종교별 신뢰에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3.3%가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 10명 중에 6명은 개신교에 대해서 비호감이야 선호도가 낮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한 사람의 82.1%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나빠진 지금은 사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이 던져지는 사회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의 신앙생활의 도전거리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면하여 영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외딴섬의 나홀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지금은 우리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간에 우리가 내몰려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신앙인은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고 또 어떤 분은 이런 환경 때문에 영적인 질병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원하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환경 속에서도 묵상의 깊이가 더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환경 속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 변혁의 주체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받아든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쉽지 않은 환경에 내몰려져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렇게 대부분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가운데서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보다도 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택함을 받았다는 자기들끼리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권에 전도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로마 제국의 가이사가 황제가 신이라고 가이사가 큐리오스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황제의 숭배가 가득한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큐리오스라고 주님이시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이단아들로 찍히게 되고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핍박을 당하니까 나 예전에 유대인으로 돌아갈까?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한 타협을 할까 하는 유혹에 직면한 상황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나 교회 다녀요. 이번 주에도 대면 예배, 현장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이렇게 직장 나가서 말하기가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거면 그냥 타 종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던 무교로 돌아갈까?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나 교회 다녀요. 내가 세상 변혁을 위해 부른받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능력의 도구예요.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나 혼자 믿음 생활만 지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에 우리 성도들도 매에 몰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건면하는 말씀이 뭡니까?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어떤 상황이어도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야지. 나가서 싸워 이겨야지. 아멘 많이 하십니다만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건면을 안 하고 있어요. 나가서 싸워. 전신갑주를 취해. 그렇게 건면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식자가의 용사가 돼야지.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고개한데. 이렇게 건면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입장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저희에게 건면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좀 깊이 좀 생각해봐. 예수님 버리고 다시 유대구여로 돌아가고 싶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드니까 그냥 좀 편한 길 찾고 싶지. 예수님 좀 생각해봐. 그런 건면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14번 쓰이는데 누가 보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심지도 않는데 거두지도 않는데 먹지 않니? 입혀주지 않니? 까마귀를 생각해봐. 백합화를 생각해봐. 그때 그 생각해봐라는 단어예요. 생각해봐라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까마귀와 백합화를 생각을 해보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궁극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봐. 그것도 좀 깊이 생각해봐. 그러면 너 지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예수쟁이라고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이 들 거야. 권면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다 라는 단어도 똑같이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덫을 놓으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꿰뚫어보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시죠. 이 아시고 간계를 아시고 라는 말이 깊이 생각해보시고 본질을 꿰뚫어보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본다, 깨닫는다, 꿰뚫어 알게 된다 이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주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헬라우로 신약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프로그램을 한번 나중에 열어보세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묵상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한글 개혁 성경에도 개혁 개전판 성경에도 신약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다 구약에만 나옵니다. 구약에는 묵상하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약에는 묵상이라는 헬라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오늘 히브리소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좀 묵상해라. 깊이 생각해봐라. 본질을 꿰뚫어보는 자리까지 좀 내려가 봐라. 연구하고 조사하여서 탐구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봐라. 그런 곤면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묵상이라는 구약의 단어는 읍졸이다, 지금 개혁개정판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작은 소리로, 낮은 소리로, 읍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묵상하다, 예전에 개혁한글 성경에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낮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읍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묵상하다라는 말은 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먹이를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이에나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사자의 먹이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 식사를 열심히 하던 사자가 먹다가 이거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죽어 이러고 으르릉 거리는 낮은 소리로 으르릉 거리는 소리도 똑같이 묵상하다 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비둘기가 구슬프게 구구우우 우는 소리도 묵상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이렇게 마음 속으로, 머리 속으로만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낮은 소리로 읍졸이면서 되뇌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오늘도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하셨어요 만 가지, 2만 가지, 3만 가지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하셨어요 안 하신 것 같이 시침이 떼고 앉아기 싫은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반찬은 뭐로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오늘 스케줄이 뭐지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예배 드리러 본당에 갈까 말까 가면 본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못 들어가면 부속실에 가면 아쉬운데 별의별 생각을 여러분이 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수많은 생각을 하는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묵상을 해요 대부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곱씹어 생각하는 것은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는 문제거리들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언제쯤 저놈 자식이 학교를 갈까 온라인 학습을 하느라고 밑에 언더 프로그램으로 게임 프로그램 계속 켜놓고 게임 방송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저놈 자식이 언제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제대로 좀 들을까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걱정거리들 문제거리들을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반전을 좀 도모해 볼 수 있을까 돈 걱정을 주야로 하죠 주야로 돈 묵상을 하는 겁니다 노후 대책은 어떻게 되나 우리 새끼 서른이 넘었는데 언제 결혼을 시키나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나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묵상들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좀 묵상해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에 대해 내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구원 없다고 하는 것이 편협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정말 예수님만 묵상하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나자지심과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 묵상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친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핏박에 그늘에 짓눌린 초대교회를 향한 처방전 예수님을 깊이 좀 생각해 보아라 깊이 좀 묵상해 보아라 이 말씀은 의외로 처방전에 약의 강도가 조금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수세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왜 좀 강력한 말씀을 주시고 도전해 주지 않으시는가 예수님을 좀 깊이 좀 묵상해 봐라 생각해 봐라 이거 너무 좀 약하고 연약한 처방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투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믿음의 상황이 너무나도 전투적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도전해 오는 공격이 너무나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강력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력 복음에 대한 묵상력이 길러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형제의 자매된 한 성도 한 성도는 다시 엄청난 영향력으로 인생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재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재정리하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늘에 시민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깨달음에 이르게 될 때에 생사화복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우리의 질병과 아픔까지도 담당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들을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안식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 손에 들려진 능력의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해봐 너 예수님이 부끄러워? 네가 믿는 믿음이 부끄러워?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해봐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내몰려가지고 하루하루 떠밀려 내려가지 말고 너 재택근무 하잖아 너 지금 회의도 화상으로 하잖아 전철 타고 왔다 갔다 출근 시간 아끼잖아 너 좀 30분 출근하던 시간대로 좀 일어나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너 예수님 좀 묵상 좀 해봐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권면을 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가난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장군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영도자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권면을 주십니까?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율법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율법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낮은 소리로 읊조려야 합니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려면 성경을 펼쳐서 성경 두루마기를 펼쳐서 낮은 소리로 읽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낮은 소리로 읊조려야 내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서른한 명의 가난의 왕들을 정복해야 하는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여라 전쟁의 필수품들을 준비해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유약해보고 약효가 떨어질 것 같은 처방전을 내리고 있어요 너 말씀 묵상해 너 내가 선포한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너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 그래서 그가 세상이 준비하는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킨 전쟁 준비를 통해 가난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어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골리아스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어요 그가 막둥이로 자라면서 받은 편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깊이 묵상했어요 그가 하진 꿈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가 부름받은 부르심의 소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더 깊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누가 제시해 준 답이 아니에요 그가 묵상하며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19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알았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입술로 내어뱉는 모든 말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에 수많은 묵상들 가운데 내가 겉으로 내뱉는 말은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는데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연락될 기도로 제물로 내어드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오가는 내 마음속의 깊은 묵상까지도 남들은 읽어내지 못한 은밀한 생각과 숨은 동기들까지도 하나님 다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여수와나 다윗만이 아니에요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도 한 하나님의 말씀 10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고아들에게 뭘 양식이 없을 때마다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낮은 소리로 욱저리게 되었을 때에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했던 기독정치인의 표본 윌리엄 윌버포스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됨에 때가 이르메 거두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물을 기독정치인으로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때가 있죠 오늘 제가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까?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먹을 걱정은 나를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내가 어떤 자매가 너무 좋아서 그 자매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온통 그 자매 묵상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성경 덮고 나면 내 입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떠나 버리고 내 마음의 묵상의 재료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리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묵상의 재료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두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왜 암송합니까? 보여주세요 방송실 이게 실천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묵상만 하세요 그러고 끝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친절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째 이런 두 구절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돈 걱정처럼 절대로 내 신비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러면 언젠가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고난에 탁 부딪혔을 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내 입에서 중얼중얼 암송된 말씀이 낮은 소리로 읍조려지며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건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라 해보셔야 돼요 일단 암송이 돼야 돼요 암송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외우라 그래? 불평만 하지 마시고 암송하세요 두 번째 날마다 솟는 샘물로 매일 큐티하세요 우리 큐티지에는 묵상 질문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관찰하고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적용만 하는 게 아니라 묵상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매일 묵상 질문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세요 이제 하반기 다락방 개강을 했지만 우리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이 비대면으로 모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모여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느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다락방 성경 공부 교재 안에는 다락방 성경 연구 교재 안에는 묵상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깊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늘 형제들의 묵상력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하늘 형제는 우리 단임 목사님을 말합니다 예배에 오시면 거룩한 하늘 형제 되시는 우리 오정현 형제님께서 우리 오정현 형님께서 묵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청년대학부 기도원의 각 부서 예배 가운데 우리 교역자들이 거룩한 하늘 형제로서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은혜를 각 예배를 통하여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과 영상과 채팅과 쏟아져 나오는 활자를 이기고 극복하고 통과해내야만 우리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인이 되는 사회라고 했지만 비대면 사회가 되었지만 우리는 수없이 쏟아지는 카톡에 대답하느라고 아멘다느라고 예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져가고 있어요 수많은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느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말씀대로 이 한 주간은 이제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할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두 예외 없이 2002년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필해가는 2002년도의 여수와 그 입에서 율법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낮은 소리로 묵상한 여수와 들판에서 남아도는 게 시간일 때 끊임없이 전능자 하나님을 묵상한 21세기의 다윗들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